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부 정사 파트는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 배경 지식으로 꼭 알아두셔야 이 전준동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서 이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해력을 조금 높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제가 설명을 같이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준동사에 관한 전반적인 걸 봤어요. 준동사의 범위, 준동사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준동사, 자 준동사가 뭐가 있었어요? 일단 종류는 투보정사 그리고 동명사, 하나 더 분사가 있는데 우리 GTF에서는 분사는 일단 빼고 투보정사와 동명사를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이 준동사라는 애들 전체적인 만드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본래는 동사였던 애죠. 일단 준동사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자면 run, 달리다 아니면 eat, 먹다 이런 동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동사에 해당하는 명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 동사 그대로 툴을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 그게 명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사나 명사적 용법의 투보정사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투보정사를 했으니까요. 투보정사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동사라는 건 동사에 약간의 변화를 준 거죠.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다른 품사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다른 품사로 그래서 투보정사를 예를 든다면 동사였던 그냥 동사 원형에다가 자 동사 원형에다가 앞에 투만 붙였어요. 얘는 투를 붙여서 이렇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해서 뭘 바꿨냐 하면 다른 품사인 명사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형용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사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 이건 명사의 자리에 쓰였으니까 to study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 for me,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었어요. 자 이게 투보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었고 또 형용사적 용법은 어땠나요? 형용사의 자리에 써져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비투 용법도 하고 또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 비투랑 똑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도 하면서 제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만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부사어로 적혀져 있을 때 많이 쓰이는 경우가 문장의 맨 앞에서 수식해주는 경우나 아니면 목적을 나타내거나 결과를 나타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때 이 얘기가 또 있어요. 이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맛보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바로 써먹으실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얘기는 잠깐 접어두도록 할게요. 자 준동사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준동사의 동명사는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동명사 할 때 제가 더 설명을 하고 자 일단 투부정사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본래는 동사였던 것이니까 동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본래는 동사였으니까 동사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준동사입니다. 그러면 준동사는 본래 동사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시제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또 자기 자신만의 주어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제가 이 주어 목적어에 관련한 것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해지실 거고 또 해석을 할 때 어 얘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라는 헷갈리는 것들은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동사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태도 가질 수 있다. 라고 했죠. 태라는 게 뭐냐면 뭐뭐를 하다. 라고 한다면 뭐뭐 되어지다. 당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나머지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능동태가 됩니다. 이 능동과 수동을 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라고 할 때 그 탭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태에 대해서는 gtf 문제에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부터 이번 시간에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주어 목적어 있다가 다 써져 있고요. 제가 시제에 관한 것들만 여러분들하고 아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제라는 게 우리가 저 앞에서 시제할 때 배우고 왔던 거예요. 그때 시제를 할 때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제라는 게 뭐였냐면 여기 시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봅니다. 시제라는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기점을 현실 즉 현재라고 봤을 때 현재를 봤을 때 현재보다 앞서서 일어난 것을 과거라고 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그 나중에 일어나는 걸 미래라고 하죠. 이 단순 시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과거는 언제 쓰고 뭐 어고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현재형, 현재형은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배우고 또 앞서 미래형 이런 것들도 배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추가를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완료의 개념을 시제에다가 이제 추가를 했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 같은 거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면서 문제도 풀었습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 뭘까요? 현재 완료라는 개념. 자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 현재를 기준으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서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쓴다고요? 갖고 있어요. 뭐를?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부 PP라는 개념을 우리가 처음 만났죠. 자 그리고 이 해부 PP를 동사를 해부 PP로 쓰는 순간 과거부터 지금까지 즉 과거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자 우리가 현재 완료 배우고 난 다음에 조동사를 공부했어요. 조동사 파트로 넘어갔는데 그때 조동사에 뭘 했냐면 조동사 플러스 해부 PP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자 해부 PP는 과거의 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다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알고 있던 조동사에 해부 PP를 붙이는 순간 그래서 뜻이 어떻게 됐어요? 과거 시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must 같은 경우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때 must, 해부 PP 이렇게 고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가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should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었는데 should, 해부 PP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뭐뭐 했어야 했다. 과거형으로 갔어요. cannot 같은 경우에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 쓰이는 거였는데 cannot, 해부 PP 이랬더니 어떻게 됐죠? 뭐뭐가 아니었음에, 그럴 리 없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부 PP라는 개념의 이 해부는 해부는 조동사, 그러니까 기능형 조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어요. 기능형 조동사가 뭐였죠? 아무 뜻이 없는데 그런데 뭔가 역할은 하고 있는 애입니다. 자 이때 또 해부 PP를 배웠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가정법 배웠어요. 가정법 배우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뭘 배웠냐면 공식이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제가 잠깐 화면에서 사라지겠군요. 자 해부 PP 이렇게 됐어요. 이쪽에서도 또 해부 PP 나왔단 말이죠. 이제 이러면서 우리 뭘 했죠? 해부 PP가 과거 시점을 나타낸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얘가 들어가서 조동사 해부 PP 개념이 1로 간 거예요. 이런 설명도 제가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시간에 시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준동사에도 해부 PP를 가지고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보죠. 자 준동사에 시제를 이제 어떻게 입힐까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장 내에서 진짜 동사일까요? 아니죠.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품사입니다. 진짜 동사는 문장 안에 따로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she likes 그녀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요? to sing 그러면 그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이때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를 잘 보세요. 이 투부정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뭐뭐를 좋아한다의 목적어로 쓰였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얘는 명사입니다. 문장의 동사는 어디 있어요? 얘가 동사입니다. 문장의 동사는 얘예요.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것은 문장 내에서 동사는 아닙니다. 원래 동사였으나 다른 품사가 되었기 때문에 동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자기 자신의 시제를 가질 수도 있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 투부정사로 쓰여있는 예를요. 바꿀 거예요. 뭘로 바꾸냐 하면 잘 보세요. to have sing sing song이니까 song 이렇게 have pp로 제가 고쳤습니다. 자 이러면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잘 유추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have pp에 대해서 막 떠들었으니까 자 have pp 언제라고요? 과거의 시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현재 완료 조동사 have pp는요. 조동사 have pp 하면 과거 시점 또 과정법 과거와 여서 have pp 쓴 경우 과거 시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준동사에 have pp로 나타내줬어요. to have pp 그러면 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과거 시점이 됩니다. 과거 시점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자 투부정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동사랑 그냥 똑같이 편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뒤에 있는 투부정사 to have pp 이렇게 쓰여있는 경우다 라고 하면 얘는 과거 시점 누구보다요? 본동사보다 과거 시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본동사보다 과거 시점 이 자체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처럼 독립적인 시제는 아니고요. 앞에 써져 있는 이 동사를 보면서 동사와 조율을 하면서 그 시점을 찾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동사 주인은 아니잖아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 딸려가면서도 음주를 보면서 시점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she likes to have some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던 걸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는 과거에 불렀던 거죠. 위에 있는 문장은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건데 밑에 있는 문장은 노래는 과거에 불렀던 겁니다. 이게 투부정사의 시제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준동사에서 동명사도 배울 건데 동명사의 시제도 나올 겁니다. 분명 수업 시간에 시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문제 보기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에는 없지만 보기에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럼 시제가 뭐라고요? have pp 쓰면 된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동명사로 넘어가죠. 그럼 동명사의 시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동명사의 시제예요? have pp를 ing 붙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시점은 어떻게 할까요? 본동사보다 과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제에 자기 자신의 시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써놨으니까 단순 시제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무슨 시제라고 할까요? 완료 시제라고 부릅니다. 완료 시제. 시제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뭐냐면 시제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완료 시제에 당연히 have pp를 가지고 변형한 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은 건너뛰고요. 안 나오니까 주어 목적어 한번 보죠. 준 동사는 문장 내에서 본래의 동사의 역할을 하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는 아니에요. 문장의 동사는 이렇게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주어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썼던 문장. she likes to sing. 그녀는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러면 좋아하다의 주어는 누구예요? 아니 노래를 하다의 주어는 누구예요? 문장에 있는 she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인 she가 노래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노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sing에 투부정사를 붙이니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도 되는 거죠. 의미상. 그 의미상. 근데 이거 보세요. sing that song. 제가 이제 말을 추가할게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 sing the song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노래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 상호간에 우리가 정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그 노래가 될 거고요. that song이라고 하면 그녀가 지금 부르고 있는 저 노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she likes to sing that song. 아우 쟤는 저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더라. 이런 문장이에요. 여기서 볼까요? that song. 자 저 노래는 to sing. 노래하다 라는 저 곡이라는 to sing에 목적어처럼 쓰이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노래한다. 그 노래. 저 노래. 그쵸. 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문장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의 목적어 같은 애가 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의미상 얘의 목적어가 됩니다. 의미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왜냐하면 문장 자체의 목적어는 얘잖아요. 동사가 얘고 얘가 목적어 자리에 써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자체의 목적어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 목적어라고 부른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의미상 주어와 의미상 목적어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와 의미상 목적어가 뭐라고요? 문장 내에서 그 어떤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그 투부정사 자체의 목적어 같은 애, 투부정사 자체의 주어 같은 애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 이때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문장 내에서 주어 동사는 자기 자신만의 주어 동사를 갖는 이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이런 준 동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그 자신의 주어와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칠판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얘의 실제 주어는 얘예요. 문장의 주어가 얘의 의미상 주어이자 실제 문장의 주어도 됐어요. 그런데 가끔 문장을 구성하다 보면 얘가 아니라 얘의 주어가 의미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 문장을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다시 써볼게요. 그녀는 she, 색깔 바꿔야 되겠다. 자 잘 보이게. 그녀는 좋아합니다. likes, to, sing. 뭘 좋아한다고 했죠? 저 노래 저 노래. 내가 써.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잘 보세요. she, 그녀는 likes, 그리고 him, to, sing. that song. 자 여러분 이거 해석되세요? 뭐라고 해석할까요? 위에 거는 우리가 이미 해석했어요. 그녀는 저 노래를 좋아하는 거. 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요. 밑에는요. 그녀가 좋아해요. 지금 뭘 좋아하냐면 she likes, 그를 좋아하네요. 목적어 자리였으니까 그를 좋아해요. 그가 뭐 하는 거예요? to, sing. 목적, 보호로 들어갔군요. 그러면 그녀는 그를 좋아해요. 그가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5형식 문장으로 제가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예요. to, sing. 그러면 이 to, sing. 준동사인 to, sing의 실제적인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는 누구일까요? sing 하는 애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문장의 주어인 she가 sing을 합니까? 아니면 문장의 목적어인 him이 sing을 합니까? 그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녀는 그가 노래하는 거, 저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녀는 듣는 사람이 됐어요.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가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됐어요. 어? 위에랑 조금 다릅니다. 그죠? 문장의 목적어가 이번에는 이 to, sing의 의미상 주어가 된 겁니다. 문장 내에서 됐어요? 자 그럼 또 이제 이런 문장으로 해볼게요. it is not easy. 자 여러분 마음이겠죠? to, to master. 자 이렇게. to master english 이렇게 써봅니다. 저도 100%는 master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It's not easy to master english. 자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two 부정사 찾았어요? two 부정사. 여기 있죠? 여기 있죠? two 부정사. to master. 자 그러면 이 two 부정사에 뭐가 쉽지 않대요? english를 정복하는 게 쉽지 않대요. 맞아요? 자, english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쓰인 예의 실제 주체는 누굴까요? 자 다시 이 문장에 쓰여진 글의 주어는 누구냐 하면 it이에요. it. 얘가 문장의 주어예요. 그런데 to master, master 하는 건 누가 master 하는 거예요? it이 master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가 하겠죠. 사람들. 그죠? 자 그 사람들이 요게 안 써져 있어요. 투보정사 예의 실제 주체 즉 의미상 주어가 문장 안에 안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 그럼 이번엔 문장에다 제가 써볼게요. 의미상 주어를 이제 써봅니다. it is not easy for him to master English. 자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니까 어떻게 됐죠? 문장에. 자 마스터 찾았죠. 마스터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번엔 그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it is not easy. 문장 내의 주어는 it입니다. 그런데 마스터 하는 게 it이 마스터 하는 거예요? 아니죠. 딱 보니까 for him. 얘가 마스터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it is not easy for him. 그럼 그에게 마스터 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를 하고 있는 사람. 즉 얘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에서 지금은 for him 이렇게 쓰여져 있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투보정사를 보시면 여러분 투보정사에 문장이 없더라도 투보정사에 어딘가에 생략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 이 아이의 실제 주체와 실제 목적어와 이런 애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준동사입니다. 동사적인 특징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개괄적인 설명은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가주어, 가 목적어라는 애가 있습니다. 가주어, 가 목적어. 뭘까요? 이번엔? 가주어, 가 목적어. 가주어, 가 목적어. 가짜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 가 목적어는 뭘까요? 가짜 목적어입니다. 어? 문장 내에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가 있네요. 그렇죠? 가짜 목적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주어나 목적어처럼 써있는데 주어나 목적어처럼 써있는데 그런데 진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는 아니에요. 목적어 자리에 혹은 주어 자리에 써있는데 실제로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왜 써있을까요? 페이크인가? 잘 보세요 이제. 자 투보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몇 글자예요? 이미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됐죠? 영어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게 덕목이에요. 간결하게. 그리고 한 번 썼던 말 다시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도 그 문제를 보시면 패러프레이지 계속하죠. 그냥 그 단어를 계속 쓰면 되는데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계속 바꿔요. 우리는 이걸 복잡하게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나 영어에서는 그게 덕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하기의 습관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을 말할 잘한다. 그걸 잘 쓴 글을 글을 잘 썼다. 이렇게 걔네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자리에 쓰지 않고 앞에서 한 번쯤 언급했던 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이렇게 대명사로 쓰게 되죠. 그래서 쉬나 데미나 이시나 이런 것들이 대명사로서 쓰였잖아요. 자 이것처럼 문장 내에서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어라는 게 있는데 바로 대명사를 뜻하는 겁니다. 문장 내에서 실제 주어나 실제 목적어가 앞에 이미 했던 말이면 그 자리에다가 이시라던가 데이라던가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투부정사에서는 인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명사적용법 봤을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다음에 반복될 때는 그거.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따라서 전부 다 이시에요. 자 이시에요. 그리고 영어는 또 하나 길면 싫어합니다. 길면 싫어요. 길면 어떻게 해요. 앞에 머리가 너무 큰 문장은 즉 주어가 너무 긴 문장은 가분수처럼 보이고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앞에가 긴 문장의 경우에 그 긴 걸 뜯어서 문장 맨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뭘 쓴다고요. 그 자리에 이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머리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떼서 문장 맨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그거 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했던 문장을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투 마스터. 영어를 마스터하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죠. 언어를 마스터하는 건 힘들어요. 자 이때 보니까요. 이때 보니까 지금 머리가 너무 커요. 동사가 여기 있거든요. 동사가 여기 있는데 일단 세 단어나 돼요. 이게 기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가 너무 크면 뜯어서 문장 맨 뒤로 보내요. 발이 큰 건 괜찮으니까 문장 맨 뒤로 보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써요. 그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슬 쓰는 거예요. 이드. 자 그건 어려워. 마스터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it is very hard. 어려워요. 뭐가요. 투 마스터 잉글리쉬.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이렇게 뒤에 써놨어요. 이게 보기가 편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봤을 땐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냥 쓰면 쓰는 건데 이렇게 바꿨더니 한 단어를 더 쓰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겐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 it이 뭐예요. 문장에 실제 주어 자리에 써져 있어요. 주어 자리에 써져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얘가 어렵다. 이런 뜻이잖아요. 은는이가 붙은 얘가 어렵다. 그러면 진짜 주어는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 그 문장에 저 앞에 있는 it은 누구예요. 가짜 주어예요. 가짜 주어. 그래서 이걸 문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얘는 가 주어 it. 가 주어 it. 얘는 진 주어. 투부정사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간단하게 만들었죠? 진 주어, 가 주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장을 이제 목적으로 바꿔볼게요. 음, I like, to,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쓸게요. 화면을 보면서 아,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I like, to study English every day. 자, I like, to study English every day. 제가 쓰는 것도 어이없네요. 자, to study English가 지금 누구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to study English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을, 을 붙으면 목적어라고 했죠. 자, 목적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막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길면 뜯어서 문장 맨 뒤로 보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거를 쓴다. 따라서 이 자리에 it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바꾼 문장은 이렇게 되겠네요. I like it. I like it. everyday. 뒤에 있는 거 이제 그냥 쓰시고요. 문장 맨 뒤로 갔으니까 to study English. 아니면 I like. 이 문장은 사실은 여러분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어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문장 맨 뒤로 가봐야 문장 맨 뒤로 가봐야 별게 없기 때문인데 뭐 어쨌든 문장을 짧게 하니까 그렇고 지금 보는 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문장이 조금 길어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힘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쨌든 얘는 문장의 가 목적어가 되고요. 얘가 진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앉았으니까 가짜 목적어. 얘는 진짜 목적어. 이렇게 부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했던 가주어, 가 목적어는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그거. 그거라고 쓴다고요. 어느 자리예요? 너무 길어서 문장 맨 뒤로 빼면 그 자리에 잇을 쓰는데 그걸 가 목적어나 가 주어라고 부른다. 그러면 가 주어나 가 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주어나 진짜 목적어는 어디서 찾아요? 눈을 살짝 옮겨서 문장 뒤로 가다 보면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걔가 진짜 주어나 진짜 목적어일 겁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게 되게 쉬워지겠죠? 이걸 가 주어, 가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사실 복잡한 문장으로 한다면 이런 정도가 있어요. I, 나는, found, 발견했어요. 그게 difficult, 어렵다는 걸 발견했어요. To, master. 자, 여러분, English.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 이 문장에서 I found, 나는 발견했어요. 뭘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긴요? 그게 뭐긴요? 찾아보세요. 나는 그게 어렵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어려운 게. 저 뒤에 있는 거. To, master. English. 이 부분을 읽고 합니다. 이거, 이거. 그러면, 자, 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짜 목적어, 가 목적어. 그럼 진 목적어는 어디 있어요? 뒤에. To, master. English.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얘를 집어넣어서. 나는 영어를 마스터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바로 가, 주어, 가,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수로 시작하네요. 첫 문장이 이수로 시작해요. 그러면, 어? 그것은 쉽지 않아. 그것은 쉽지 않아. 뭐가요? 그것이 뭐죠? 뒤에 있잖아요. To speak in foreign language. 아, 되게 길어요.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냈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석해요? To speak in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외국어로 말하는 것은 감옥 적어 자리에 지목적어 넣어서 해석하세요. 그것은 쉽지 않아. 자, 밑에도 볼게요. She makes a rule to speak in foreign language. Tom. 그녀는 make it a rule to 하면 수거로들 많이 외우시거든요. 뭐뭐 하는 걸 규칙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맨날 한다. 이런 뜻이에요. Make it a rule to. 자, make. 그녀는 she makes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거. 그거가 뭔데요? 아, 그거 나왔네. 그러면 뒤로 이제 눈을 싹 옮겨서 투부정사 있나 보는 거예요. 오, 찾았다. To plus 동선연, 투부정사.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은 얘였던 거죠. 목적어가 왜 뒤로 갔죠? 수식어구 때문에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뒤로 쫓겨났겠죠? 자, she makes it a rule to speak in foreign language term. 그녀는 집에서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규칙 삼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이요. Many people find it.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다. 그걸 발견했다. 그게 뭐예요? 자, 뒤에도 통보전사 찾으세요. To make money when they have no money.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거예요. 됐죠? 많은 사람들은 뭐뭐 하는 게 어렵다는 거, 더 힘들다는 걸 발견했다. 이 자리에 넣어서 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To make money when they have no money. 돈이 없을 때 돈을 버는 게 더 힘들다는 걸 발견했다. 문장 해석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보는 문장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부정사의 활용법들 착착착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면서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주탭표에서 요구하는 문법사항 등에서 나머지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 정도는 해둬야 되겠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어떻게 볼까요? 의문사가 뭡니까, 일단.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에서. 이게 이제 의문사죠. 이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이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I 아, 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뭘 몰라요? Where to start. 여러분 제가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I don't know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면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바꿔볼까요? When to start. When to start.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I don't know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됐죠? 그러면, 음, 또 뭘 해볼까요? 아, I don't know how to start. How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보셨습니까? 앞에 의문사를 붙이고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하면 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뭐, 뭐 해야 할지로 계속 해석이 돼요.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should잖아요. 그래서 should랑 같은 뜻입니다. 라고 쓴 겁니다. 예를 들면, I don't know where to start. 이렇게 이야기를 한 구분을 이렇게 should로 고친다면 I don't know where, I don't know where I should start. 이렇게 하면 같은 문장 되잖아요. I don't know where to start.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I don't know where I should start. 어디서 내가 시작해야 할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should가 들어간 걸로 쓸 수 있어요. 다만, why to는 없어요. why to 이런 건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여러분 해석할 때만 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He doesn't know what to do. 그는 뭘 몰랐어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First. 처음으로. When he has to cook. 그는 요리를 할 때, 해야 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른다. 라는 의미. 해석하셨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He doesn't know. 그는 몰라요. How to cook. Even though, 비록. He is in thirties. 30대가 됐는데도. 비록 그게 30대인데도. How to cook.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셨죠?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자, 밑에요. He doesn't know where to put his hands.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되셨습니까? 자, 해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쉽습니다. He doesn't know when to start his journey. 그의 여행을 어떻게 한대요?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He doesn't know whom, to go with. 누구와,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를 모른다. He couldn't decide. 그는 결정을 못했어요. Whether to go back or forward. Back and forward, back or forward 하면 앞인지 뒤인지 이런 뜻입니다. Forward는 앞쪽으로, backward은 뒤쪽으로니까. 자, 그러면 whether to go,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whether는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뒤쪽인지, 앞쪽인지 결정을 못했다. 이런 구문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였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독해 문제에서 보실 수 있는 정도의 구문입니다.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뜻은 알고 계셔야 돼요.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단어 외우듯이 뜻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관용 표현입니다. not care to, care이라는 말은 신경 쓰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라는 뜻인데요. I don't care 하면 신경 안 써. 내 일 아니야. 내 할 바 아니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때 썼던 이 not care to는요. 사실은 별로야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not like to, I don't like to라는 뜻으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I don't care to, 그죠? 아휴 됐어. 별로야. 치워라. 이런 의미를,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t care to, not like to 이런 의미로 쓰시고요. happen to 하면요. happen. 제가 어휘 시간에는 어휘를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합이라는 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for, 떨어지다. 근데 happen이라는 건 떨어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떨어진 것. 그거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ppen은 우연히 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happen 다음에 투부정사를 썼다. 그러면 우연히 투부정사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appen to 하면 무슨 일이 우연히 발생하다. 이렇게 볼 거예요. I happened to meet her. 그러면 나는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sick to, sick이 찾다, 구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찾다, 구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동사가 미래형 동사를 쓸 경우에는 목적어가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sick은 뭐뭐를 추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ope나 wish처럼 앞으로 뭐뭐할 것을 추구한다 라는 뜻이라 미래지향형 동사라서 뒤에 이렇게 to를 씁니다. 그러면 sick to, 뭐뭐할 것을 애쓰다, 찾다 이런 의미라서 try to와 같은 의미다 라는 거예요. 해석 좀 해볼게요. she doesn't like to eat alone. 그녀는 뭘 안 좋아해요? 혼자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되게 쉽습니다. 자, not 하고 like to를 붙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they happen to meet each other. 그들은 어떻대요? 우연히 만났대요. each other, 서로를. he tried to make money. 그는 돈을 벌려고 애쓴다 라는 뜻인데요. sick의에 이제 과거 형태가 썼어요. 그래서 그는 애썼다 라는 의미로 아니면 추구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자, 이것은요. 이제 관계, 우리가 아까 의문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썼죠. 근데 이 관계대명사 쓰고 투부정사도 써도 됩니다. 이럴 때에요. 그냥 수식하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gtaf에서 이렇게 자세히 문법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관계대명사가 의문사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의미가 비슷해요. 다만 관계사는 우리가 gtaf 문제에서 관계사를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관계사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사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관계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해석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간접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관계사라는 말 자체가 형용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듯이 얘도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듯이 이렇게 수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I'm looking for a house. 저는 집을 찾고 있어요. and wish to live with my friend. 친구와 함께 살 집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나중에 관계사를 배우면 제가 그때 이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잠깐 맛보기 해요. a house 다음에 a house 관계사 which 그리고 to live in 이거랑 같습니다. 라는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요거 보고 지금 알아보는 분위기 있다면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신 분입니다. 자, 뭐냐면요. 이 to live in 어디 어디에 들어가서 살다예요. 들어가서 살다. 살다라는 말 자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집에 살 거라서요. 요게 타동사화 시켜줘야 돼요. 타동사화 시킨다는 얘기는 뒤에 전치사를 붙인다는 소리고요. live in 해서 들어가 살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딱 보실. 위치가 없으면 to live가 얘를 요렇게 수식해주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자 용법의 투포 정사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그 집에 관한 거니까 얘가 이제 형용사 절을 이끄는 역할을 해요. 관계사가. 그래서 얘를 전체를 다 가지고 이렇게 수식해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관계사라는 걸 배우면 그때 가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관계사 다음에 to do 정사가 와도 앞에 있는 그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she bought some notes on which on which이 뭐지? 했는데 뒤에 투부 정사가 있으니까 아, 투부 정사 합쳐서 앞에 있는 노트를 수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she bought some notes on which to write 좀 쓰려고 노트를 샀다. 저도 어제 몇 권 샀는데. 자, 관용 표현 이제 보겠습니다. 해석할 때 우리가 관용 표현은 꼭 알고 있으면 좋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걸 달달달다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ability 능력이죠. to do 할 능력 뭐뭐 할 능력 이게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자, 이런 게 관용 표현 2원부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만 잘 해보시면 됩니다. time to do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 할 시간 right to do 뭐뭐 할 권리 decision to do 뭐뭐 할 this is a 결정 opportunity to do 뭐뭐 할 기회 permission to do 뭐뭐 할 허락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내에서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do with you 이런 식으로 어려우나요? opportunity to do something 이렇게 문장 내에서 집어넣어서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it's time to get some sleep 이제 잘 시간이야. she has an ability to do the job 그 일을 할 그 일을 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 funny woman and black people have the right to vote 뭘 가졌대요? 마침내 여성과 black people 들은 have the right to vote 투표를 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문장 내에서 있죠. 자, 관용 표현 또 볼까요? take the trouble to 이런 구문이 있어요. 트러블은 뭐예요? 뭔가 어렵고 힘든 걸 트러블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take 여기는 없지만 take responsibility 라고 하면 어떠한 책임을 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responsibility 가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써볼까요? response responsibility 이렇게 쓰는데요. responsibility to 뭐 뭐 할 책임 이렇게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take the trouble to 수고스럽게 뭐하다 이런 뜻이요. 수고스럽게 뭐하다 제가 지금 수고스럽게 글자를 쓰고 있어요. Jane takes the trouble to write something on her tabl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have a tendency to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have the misfortune to 그러면 무슨 misfortune fortune은 행운인데 미스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불운이에요. 그러니까 have the misfortune to 하면 불행이 뭐 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she takes the trouble to take care of the baby 그녀는 수고스럽게 그 아이를 돌본다 이런 의미고요. she has a tendency not to tell her about his friends 그는 그녀에게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they had the misfortune to get lost 그러니까 불행이 도 기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용표언들 몇 개만 더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그냥 뜻만 아시면 되니까. to 형용사 to 제가 이거는 꼭 별표 쳐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to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not to to 이건 뭐냐면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의 전체 부정. 그러니까 she is not too old to study. 이거 무슨 얘기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수 없다. 의 전체 부정이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서 공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공부할 나이는 된다라는 뜻이 될 거죠. 자 밑에는요. 나 씨 중간에 가 있죠. 그러면 얘만 부정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she is too young not to study 한다면 그녀는 충분히 나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공부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리지만 공부할 수 있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때 예시를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두 개가 같은 말 이 위에 있는 게 여기서 나 씨 뺀 so 형 that can이랑 같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묻지는 않아요. 해석하시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to to 구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to to만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to to만 보면 무조건 아 이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he is too ready to talk 그는 너무 준비가 돼 있어서 말할 수 없다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니겠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준비가 돼 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는 무조건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걔는 말이 너무 많아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시들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관용 표현에서요. 조금 더 볼게요. cannot help ing를 다음에 동명사 할 때 우리가 암기할 거예요. 그때 등장할 거라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눈에 한번 익었던 게 공부하기에 더 편하니까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죠. 다른 말로 하면 she cannot help crying 그러면 그녀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울 수밖에 없다. 이거고요. 구문을 고친다면 but 동사원형으로 ing 대신에 고칠 수 있어요. but 동사원형으로 but choice가 들어가면 but to 동사원형으로 but 동사원형으로 이렇게 투부정사와 이 동명사를 호환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no better than to 이거 해석하기 괜찮은데 쉬운데 제가 그냥 너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시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뭐뭐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라는 해석을 하거든요. 뭐뭐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근데 이거 그대로 해석해보시면 수거를 암기하지 않아도 느낌이 올 거예요. I know better than to do such a thing. 그딴 거 그딴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요것도 투부정사가 나오는 표현인데요. 형용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형용사의 투부정사를 붙이는 경우로 암기를 하는 혹은 암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투부정사였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책에 뜻 다 써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뜻 다 써놨으니까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I am glad to meet you. 많이 봤던 문장이잖아요. 아니면 I am willing to study more. 난 기꺼이 공부를 더 많이. He is likely to cry. 울려고 해. 뭐 이런 것들 그냥 해석할 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투부정사였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얘네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 뜻은 다 써놨죠. 근데 이 판에 모아놓은 거 뭐냐면 비슷한 뜻끼리 모아놨어요. Frank는 솔직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프랭클리 스페킹 얘랑 같아요. 자 얘 보세요. 동명사 얘는요 투부정사 아 호환이 됩니다. 맞죠?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둘 다 명사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둘 다 동명사고요. 따라서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이렇게 우선 이렇게 뜻은 여러분 책에 다 적어놓았습니다. strange to say 이런 말에서 좀 그런데 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라는 의미죠. so to speak 말하자면 not to speak of not to mention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to say nothing of needless to say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전부 뭐예요?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두 말하면 잔소리 이런 뜻입니다. to speak strictly 이것도 있죠. 투부정사죠. 이거 나중에 동명사 가시면 strictly speaking 이랑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엄격히 말하자면 이런 뜻이고요. 놀랍게도 이고요. 설상가상으로 matters worse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뭐 justice 그러니까 정의롭게 말하자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덕적인 어떠한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걸 의역을 하면 많은 뜻이 나오지만 어쨌든 의미는 그렇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 짧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애들은 전부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 글의 문장 맨 앞에 주로 쓰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 표현 7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문장 맨 앞에 주로 쓰인다 라는 것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보시면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에 관한 모든 걸 지금 다 공부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것도 있었죠. 제가 했던 그 어려웠던 부분은 전반적인 투부정사에 관한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문도 한 번 찾아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투부정사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인이었어요.